안녕하세요. 양궁 국가대표 임시연입니다. 그냥 3등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인드로 경기를 운영해 갔는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4시 40분에 일어나서 새벽 운동을 나간 후에 7시에 아침밥을 먹고 오전 운동을 나옵니다. 운동하다가 6시에 저녁 먹고 7시에 웨이트 장가서 체력 훈련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저희 종목 자체가 저강도 종목이라서 그게 막 엄청 힘들진 않아요. 웨이트? 웨이트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내가 만졌네요. 세 명 다 너무 잘해줘서 누구라고 하나 찍을 수가 없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좀 빠진 음식인데 부채살 숙주볶음이라고 그게 진짜 기저 막혀요. 눈물이요? 선발전 때 코치님이 오셨는데 저는 그냥 코를 만졌을 뿐인데 이게 공걸로 나갔더라고요. 조금 울컥하긴 했는데 눈물이 막 나진 않았었어요. 너무 영광이고요. 계속 올라오고 싶었던 자리인 만큼 잘 준비해서 좋은 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